동부익스프레스의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당사자인 KTB 프라이빗 에코티와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매각주관사로 크레딧 스위스와 산업은행을 내정했습니다. 현재 두 회사가 공동출자에 만든 특수 목적회사인 디벡스 홀딩스가 동부익스프레스 지분의 100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인수후보로는 지속적으로 몰류사업의 판을 키워가고 있는 CJ그룹과 유통업계의 강자인 롯데와 신세계 그리고 택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동부익스프레스의 인수가격은 기업가치 기준 8천억에서 9천억 원 사이로 관측되고 있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